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정국이가 이런 표정을 지어놔야 된 거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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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크리스피하네?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다, 정국아 이거. 여기 기본이 없었어요, 이 가게에. 이게, 이게, 이게 레몬 아닌 거 같은데? 똑같은 거잖아, 레몬 같은데? 무슨 맛이야? 아이고, 맛있다. 난 그나마 이게 낫다. 이때야 주제이 되는데. 예, 뭔데, 뭔데. 약간 셀럽. 형아, 형아. 음, 이게 될까? 정국아. 정국아. 음. 맛있어, 내가. 이거 약간 담백해. 음. 진짜. 진짜 부자지네. 오히려 빵만 있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살짝 크기 향이 나는데? 안 온대. 맛있다. 성공! 아, 이게 애매한 맛이다. 딱 커피랑, 따뜻한 커피랑 해가지고. 정말 뜨거울 것 같아. 너의 커피야? 오, 굿. 어우, 야, 커피 한 번 더 너무 맛있어. 아, 커피 한 번 더 너무 맛있어. 아, 저 사장님 하나 갖고 온 거처럼 일스러워. 내가 한 일찍 뛰어. 김홍을 걸으려고 택배사. 역시. 나랑 알아줘. 역시 좋아했으면 커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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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